부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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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으로 3연승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프로토스 구해요 입막음 진짜 지르긴 했다 농담하더라 광고쟁이 뿡뿡 언젠간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기자격 끊긴거는 방송역사단 거의 자 여러분들 부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캐 부캐 테란으로 부캐 테란으로 4연승 미션 진실은 언제나 흐읔 상대방 프루토스 24승 16패고 레더 부캐 테란으로 3연승 미션 출발합니다 자 가자 렛츠고 히위고 뭐 써주세요 처음에 좀 썼는데 하래요? 포포 하래 포 뭔 하래야 이 양반아 뭐 하래같은 소리하고 있어 마이갓 떠나보리라고 룩캐 쌍캐 포옹캐 예? 예? 야 이 양반 뭐냐? 신방 야 레더에서 이 양반 2박 5를 터네? 응 너랑 거울 때린 양반이네 야 이거 무슨 스펙 쌍그린냐? 어허 야 이거 뭘 때리네? 이 양반 뭐지? 예? 암나를 모른다고요? 국립다 굠라즐 굴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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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 야 이 양반이 올챙이다 이 양반아 방탄소년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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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이거 하하하하하 예? 예? 아 어 흐흫 에? 아고...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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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S12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영령을 내리시죠. 영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영령 을 내려주십시오. 목표에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듀p 전진 안으로. ㅋㅋ 나이스 핵 지렸다 나이스 핵 지렸다 굉장히 잘한다 아 여러분들 단단히 대규모를 만났습니다 응? 그려? 안 그려? 자, 한 개동 갑니다. 이번엔 레더에요. 공방이 재미있는 방향이 없어서 레더로 한번 가봅니다. 상대 저그구요. 22승 14패 상당히 전적이 좋네요. 조금 빡셀수도 있어요. 상대 아이디도 포스가 조금 있네요. 보니까. 상대 아이디도 쩌그댄스인데 포스가 좀 있네요. 보니까. 프로토스 댄서 자, 한번 가보러 가겠습니다. 자, 상대 저그구요. 맵은 폴리포이드인 것 같습니다. 좀 빡셀수도 있어요. 느낌상. 폐황색 폐기 보이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문색은 일단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송 시간은 변경이 됐습니다. 월스톱 9시쯤에 방송 켜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최근에 항상 몇년간 계속 그랬지. 월스톱 11시쯤에 방송 켰잖아요. 보통. 그죠? 11시에 시작했잖아요. 이제 9시로 변경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저의 건강과 시청자들의 건강,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방송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자아. 바쁘시에 위치해있네요. 어? 이거 뭐냐? 어? 야, 뭐냐? 이거, 이거 오드론 아니야? 이러면? 어?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들어온 만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실례, 그냥 박을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그냥 안 보고 박을게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이게 말이 안돼? 어?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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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야쏜 플레이 스타크판. 도구도ppa. 에너에. 에너에. 도단에. 에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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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히카히카히카히카루. 허우. 헉. 칸 moriano 에이 에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맞아 아니야랄라 라랄랄랄라 라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래 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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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kell 에밤엠엣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스타심리 철학가 교수다 잘한다 방금 실드베스 안 막았잖아? 졌어 끝났어 이거는 여러분들 5드론이나 4드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5드론 아니에요 4드론이에요 매우 미세한 차이긴 한데 저글링이 이렇게 빨리 대각선에 도착한다? 이거 4드론입니다 이거 만약에 5드론이잖아요? 저 지금 방종할게요 이거 만약에 5드론이잖아요? 방종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100% 4드론이에요 보세요 100%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100% 4드론이에요 타이밍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4드론이 아닌 이상 5드론이면 미세하게 조금 느립니다 근데 지금 대각선에 이 정도? 타이밍이 온다? 이거는 4드론이죠 100% 간단히 질어버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우와 지금 이 친구가 보니까 여기 이 미네랄 있잖아 미네랄 부스팅까지 컨트롤하고 있네요 어 이거 최저카로 빠르게 킬려고 이거 부스팅도 하고 있어 지금 어 미네랄 부스팅 어? 어? 이거 미네랄 부스팅하고 있는거야 지금 자원 최저카 봐라 여러분들 자원 최저카 죽이네 150 딱 맞췄잖아 방금 어 딱 맞췄잖아 최저카 와 요상탠데 지금 어?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깜깜이란 말이야 어? 드러나온게 뭔거밖에 없어요 어? 근데 요상황에 실드배터리를 박는 판단을 해버린다 이말이야 어? 이게 지금 깜깜인데 어? 콜 때려버린다고 시방 따까리 어? 그려 안그려 어? 아 막 콜 때려버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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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허리토스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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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 어? 맞아 아니야 와 이것이 바로 스타 심리 철학가 교수의 플레이다 어 음 에包 아이들 아니 나 네 너 너 school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